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 코너에서는 요즘에 시내를 나가면 서울시내 곳곳에 가두매점을 비롯해서 백화점, 그 다음에 버스 모든 곳을 도배하고 있는 서울페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주도하는 서울페이, 이른바 서울시가 만든 결제 서비스 시스템이 12월 20일부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돈을 투자했고 시스템을 만드는 데 납세자의 세금을 투입했고 또 그것을 알리는 데 광고비를 수십억 정도를 아마 투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가명점도 거의 생기지 않고 또 이용하는 소비자 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용자가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페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어떻든 일평균 건수는 100권 미만이고 또 수수료는 116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효과가 없는 세금 낭비 아주 전형적인 그런 관제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떤 정책을 추진한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겠지만 행정부나 어떤 부처나 또 그런 기관에서 세금을 투입할 때는 항상 뭔가 좀 분명한 기준이나 잣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서비스가 뭐냐 또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될 서비스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할 수 있다면 이번처럼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서울시가 주도해서 나서지 않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않아야 될 일 그리고 시도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지혜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논리라면 서울시가 카드 회사도 하나 만들어서 서울시 카드 주식회사 이런 이름으로 카드도 발급해서 수수료를 절약해 주는 그런 조치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처음에 무상급식이 등장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이것은 무상급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년수당, 노인수당, 아이수단, 소년수당, 소녀수당 이런 것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건도 좀 확대하면 서울시가 굳이 카드 회사까지 손을 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종류의 좀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할 정도로 잘못된 그런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번 그 조치, 이번 서울시가 예산을 낭비하는 시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그리고 또 성공 가능성을 떠나서 국가가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일에 개입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장들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래 우리 사회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지향해왔던 작은 정부. 다시 이야기하면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을 명목으로서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움직임으로부터 큰 정부, 거대 정부가 선이라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집권적 내부에서는 큰 정부를 통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혹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국가가 꼭 개입해야 될 일요. 그것도 국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국가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시를 다니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세금을 가지고 서울폐의를 선전한 것을 봐야 될지 언제 정도 그런 제도가 실패한 사례다는 것을 고백할지 한 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납세자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정책은 선한 의도로 출발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선한 의도가 합리적인가 정당한가 정의로운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간이 잘 하고 있는 일은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서울폐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